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 정원구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응원 메시지를 좀 남기려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 현재 응모하고 있는 훈구 후드입니다. 그 훈구 후드 뒤에도 보이죠? 열심히 응모하세요. 지금 되게 여러 가지 기분이 들 거예요. 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잘하냐면 선생님도 재수를 했거든. 재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1년간 어떤 거를 겪을지를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아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장난 아니야. 처음에 어떤 과목을 피건 마음이 이렇게 들어.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정말 좌절감, 짜증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날씨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 날씨가 좋잖아?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짜증이 나. 이 좋은 날씨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날씨가 안 좋잖아? 안 좋아서 짜증이 나. 비가 와. 내가 이게 비 오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래서 여러 가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나도 많이 방황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려고. 이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나도 방황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 이걸 내가 다시 봐야 되나? 이 마음보다는 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해보자.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해보면 이게 고3 때보다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 고3 때는 좀 정신이 없었을 거야. 막 내신도 해야 되지, 입시도 해야 되지,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 논술도 준비해야 되지. 되게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뭐 탄탄하게 정리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제수나 이제 앤수를 하다 보면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내게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1, 2년 늦어지는 거는 나중에 사회를 나가 보잖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중에 나가보면 정말 그 1, 2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남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현재 성적에 맞춰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한 해 더 노력해서 더 좋은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면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거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해 본 걸 너무너무 잘했구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옆에서 도울 테니까 우리 N생 여러분들 힘내봅시다. 자, 화이팅입니다.